나 죽었다 오마이갓! 저러면 살 수가 없어 제발 살려줘 라이트 아이고씨 하하하하 필요없네 정말 갓김입니다 포대 제물 방패 야 혹시 너 소녀전수 내봤냐? 어? 2년 전에? 한참 유행할 때 한 번?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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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냄이 진짜 벗어버렸어 하다가 거질을 하나 잡았어 내가 뭐하는거지?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뭐하는거지? 응 맞아 거질을 하나 잡았어 5-7이었나 그거 먹는데 500번 돌았는데 5-7? 5-7? 5-7 이벤트 아 나도 그.. 어 나도 나도 어 그거 하다 잡았어 나도 파스테 파스테 나도 이벤트 하다 힘들어가지고 비슷한 시기 잡았네 일 잘 빠진 곡선 어때? 그 후로는 내가 쏘전유는 알아야지 너 머리 아프다 쏘전유 뭘 아는지 1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저런 분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어요 모르고 자는 것 뿐이 내다스 경기 시간 7-15 적 글루 타이밍에 내려온 사임갱의 뒤도 안보고 뒤로 뛰는 Ф Nem blij 아니 말고 장무는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룰루베인 뭐지 여기다 요새 와드를 왜 박지? 걔네도 다 박던데? 메타인가? 나 사람 아니야 꼬무 꼬무 인간 와 짜 틀렸다 엣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오오오 너의 풀스펠로 좋은것이야? 아이 써도 죽는 각이었어 아깝네 여러가 전총훈이 가야 전총훈이 전총훈이 방금은 써도 죽었어 인정? 갱 잘한다 아.. 좋았는데 강키는 원래 탑입니다 안 돼! 빨리 피! 제발, 위에서 이겨줘 네가 먹어 운산이 근접해졌을게 뭐야, 카르마 못 잡았네? 진짜 아깝다, 저것들 저걸 못 잡았네? 올라프 위드다, 젖었다 다 죽는다 이거, 안 돼 얘들아 제발 안 돼! 아, 딸피! 안 돼, 라이즈! 대박했네 이거, 아, 빨리 들어갔다 젖었는데? 아니, 그거 빨리 들어가면 뭐지? 룰루랑 또 뭐 있겠지? 뭔가 또 있겠지? 다 죽는다 또는 하고 있습니다 아! 왜 빡쳐 아이고, 먹혀! 아이고! 아이고 아이고! 왜 가만히 있어? 하하하하 온다 우리를 호그로 보고 나댔는 건가? 쪼개는 거 보니 그게 맞는 거 같은데요? 열받아 음... 왜이래? 이거 당겨먹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데 당겨먹어야겠다 안정된 황씨유가 평화를 향한 지름길이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올라프는 위쪽 아이고 열받아 으으앗 암은 존버다 여신이 내려오긴 하는데 네 아 빨리 일초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이거 사령 어 나이스 살만 됐다 하하하하하하하 복수 물건 이니셔가닷 진짜 피 빨리 안 돼가지고 이거 덱 나이스 이런식으로 하는거지 이거하면 더 밀어줄 수 있나? 적들은 안되는데 제가 빨리 밀어줘 이것이 쪼끄 꽉 이쪽 베인 너무 금방쩌어 혼내줘야 돼 방금 웨이브 안 밀어넣으면 프리징당이 오랫동안 지는데 이거 시아만 먹고 육대 한 번 또 탄스 온다 아 절반나맞어 소나 했네 그냥 뛰어도 되긴 하는데 나 궁 있어가지고 오케이 지금이다 간다 그렇지 고무 고무 그렇지 나이스 공 좋네 그냥 공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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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다펌을 지배하는 자가 게임을 지배한다 올라프 탑이네 고무 고무 좋았어 최고로 한 번 가자 가자 오쇼 오압 아잇 안녕 살펍 아 왜 리신 리드 탑 안 봐줬는데 흫흫 자 리듬 가져왔어 리신이 못 가는게 아닐까요 비하여 리신이 오압 탑 라이즈 상했네 3데스인데 음 너무 많이 죽었어 약간 썩었고 올라프 3킬 고띠고 와 게리아 뭔데 너무나 된다 이것들 리신이 위험하다 리신이 죽는다 오케이 탑 왔어 오우 야 윗동네가 살짝 터지고 있는데 퍼드라까지 있어가지고 퍼드라까지 있어가지고 너무 어두워서 못 나와야겠다 사려야 돼 사려야 돼 리신이 올 때만 간다 미드 안 보이거든 내려올 가능성 88% 아빠 깜짝 레드라 오케이 이걸로 보라내고 음 그렇지 나이스 에이시 거의 중이었어 너무 좋았구요 나 죽었다 오마이갓 저러면 살 수가 없어 제발 살려줘 라이트 아이고씨 하하하하 필요없네 까비 아아 숨어있었네 약간 안됐다 좀 안됐다 너무 없겠거니 했네 2대2하면 이제 좀 할만할것 같다 2대2모랑나와서 탑도 이제 어 골질주기야 라이즈가 너무 싸웠다 파란 파란 대머리 하하하하 라이즈가 그렇게 웃겨 멍든 대머리야 아씨 그렇게 멍든거봐 피가 바꿀게 아 흠 또 죽었네 간과자 이거 아 탑 저 냅두면 고속도로인데 이거 오케이 룰루 경거망동했다 둘 다 일로와 도무도무 총난파 이거지 탑 어떡해 네비 둬야지 2차 나가겠어 짝까지 줘 그냥 쟤네 베인 엄청 세게 했는데 카르마의 룰루라서 베인 왕자메타야 옆에 있는건 이런건데 내가 납치할게 괜찮아 자쿵룡으로 납치한다 자쿵룡으로 납치한다 최고 최고 소왑 소왑 자쿵룡으로 납치 자쿵룡으로 납치 소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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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작아서 탁원산 안보인다 니 얼마인지 소왑 소왑 아 이거 줘야 겠네요 소왑 소왑 손 Stage 소왑 사라마까지 왔네 살수있네 살지 않을까 IP 안마자 nationale 미친오는 주 나왔어요 아 맞은게 올라프 아 맞은게 올라프 아 아 이게 이걸 피하네 아 이를 까져 아 부졌다 이거 아 도움닫기 오지네 아 씨 이들 누가 키웠어 아하하하 나 진짜 안죽은건데 왜 왜 우리 엄마가 그러냐 우리 몸도 괜찮았는데 이번에 라이즈마 하겠잖아 의이 없네 으하하하하 조용히 레벨 찍어줘야지 조용히 레벨 찍어줘야지 대머리도 인성도 빠왔네 그니까 범죄자라니까? 범죄자 소를 키운 줄 알았대 우리 핑이 도움이 되긴 됐어 그게 범죄자 존보 해봐 존보원은 이긴다 아 슈퍼미디어 오는거 봐라 억지게 털렸구나 어색하냐 저 빨간점 범죄자 대박 점프 한번 대박 점프 카르마 뭐박 점프 아 괜히 잡았다 라이즈가 없네 와 라이즈가 없네 흔들리지 말아라 음? 라이즈 뭐해 원래 괜찮은데 이거 한 명이 비어서 그래 라이즈가 아예 없잖아 어차피 저런 거 안하면 지는 게임 맞아? 라비 아직 안졌다 아직 몰라 뱀기 무섭다 올라플키 무서워 라이즈가 잘 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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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친 대머리 듀오 너무 심한거 아냐? 그렇네 7대스 5대스 2판은 루나는 가야겠다 10대스 5대스 5대스 제발 죽어라 제발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내시구 엥? 왜 니킬이지? 점화 발라놨거든 아 죽기 전에 나 할거 다 하거든 쟤네 딱 점화 박았지 아 내꺼네 점화 안발랐으면 안 죽었어 엄마 땜에 죽은거지 음 룰루가 있어가지고 나도 죽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었다 베인 또 어 어우 우한 안 되blo 여따 병이 없긴 한데 응 정말 아무 운이 없네 이거 이길 수 있음? 바론 한 번 가 보자 바론 쪽에 산타 한 번 하자 난 일단 옥시어버렸어 무기는 좋지 않아? 온다 무기약 마지막 한사다 쳤네 어 와 사력이 안되네 야스오가 왜 없지? 와 이거 할만했는데 방금은 지나리면 안됐지 오 억울하네 와네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쯔쯔 쯔쯔 하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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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살았지롱 내 왕이래? 머리털만 없는 줄 알았더니 뇌까지 없잖아 둘 다 없어서 왕이야 하핰 하핰 수빈 아이구 짜증까 이거도 별투 겁네 이거 베인 쏘음도 있는데 베인 쏘음도 있는데 이거 절대 못 이겨 저 베인 뭘 방법이 없어 카르마 저런거 자르면 할만할텐데 응 안죽었어 겐장 염멸 망했어요 염멸 염멸 제나 죽어 저게 사네 또 아하하하 저게 살아? 와 안 되려면 다 안되지 오우 오우 으아오... 으윽 으윽 아!! 바라카 dépend 켜오님 고맙습니다 만원 네 저는 저는 이겼어요 꼼패 당해서 그렇지 음, 꽁패 당해서 그래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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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자산님 열심히 했는데 라이즈가 딱 대머리 인성급이라 안 돼, 이거 그건 맞아 그건 맞아 CS는 많이 먹었는데 CS만 많이 먹었던 건가? 뭐 걸어, 이거? 하하, 야소 야소 머리통이 나만 하지 않는데요? 컸다 레인하오! 아, 일리아 분 이쁘다 선봉 진격검 이미, 얘가 너무 컸다 절대 못 이겨, 이거 이거 너무 컸어 미친렛 미친렛 왜 이렇게 화가 많지? 그러게 말이다 내일 일요일인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